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69쪽이죠. 제 14장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분사는 영어로 바타헛서퍼 이렇게 부르죠. 부정사, 동명사처럼 준동사에 속합니다.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 분사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어요. 자 먼저 현재 분사는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들죠. 자 그리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분사부터 살펴보죠. 현재 분사는 비동사와 결합해서 진행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소식할 수도 있죠. 자 그럼 현재 분사가 쓴 예문들을 보죠. 이즈 스위밍을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이런 형태니까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이즈가 현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잭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현재 분사는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로 진행형이 쓰입니다. 자 다음 soccer 축구 이럴 뜻이니까 play soccer 하면 축구하다 이럴 뜻이 되겠죠. 자 are playing을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이런 형태로 역시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비동사 아가 현재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겠어요. 자 해석해 보면 그들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진행형이 쓰인 현재 분사를 보죠. have lunch는 점심 먹다 while은 접속사로 뭐 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니까 I had lunch 나는 점심을 먹었다 while he was coming here 그가 여기에 오고 있는 동안에 정리하면 그가 여기에 오고 있는 동안에 나는 점심을 먹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워즈 커밍을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현재 진행형이니까 진행형인데 비동사가 워즈라고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의 형태가 ing형이었죠. 우리 앞에서 배운 동명사와 형태는 똑같은데 자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동명사나 현재 분사가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동명사는 용도나 목적을 표시하죠. 이때 명사를 A라고 한다면 뭐뭐하기 위한 A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하지만 현재 분사는 명사 앞에 쓰이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서 뭐뭐하고 있는 A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예를 보면서 확인해 보죠. 자 슬리핑을 보세요. 자 여기 슬리핑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자 일단 현재 분사로 생각해서 잠자고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A sleeping car, 잠자고 있는 차,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죠. 자 그럼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리핑을 잠자기 위한 이렇게 해석해 보면 A sleeping car, 잠자기 위한 차, 즉 침대차,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침대차는 말 그대로 잠자는 데 사용되는 차, 이런 뜻이니까 다음과 같은 말이 되죠. A car, 차인데 which is used for sleeping, 잠자는 데 사용되는, 즉 침대차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차에서 보면 침대칸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슬리핑칸입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슬리핑을 보세요. 자 슬리핑을 현재 분사로 생각해서 잠자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 보죠. A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슬리핑은 현재 분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풀어 써보죠. A baby who is sleeping A baby, 자 아기인데 who is sleeping, 잠자고 있는, 정리하면 잠자고 있는 아기, 이런 뜻이 되죠. 자 이렇게 동명사가 명사 앞에 쓰이면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고 현재 분사가 명사 앞에 쓰이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과거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과거 분사는 비동사와 결합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ave나 head와 결합해서 현재 완료, 그리고 head와 결합해서 과거 완료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물론 명사를 수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Was broken을 보세요. 여기 broken은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의 break의 과거 분사죠.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변하죠.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형태로 수동태가 되었습니다. was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죠. the window was broken by them. 그 창문은 그들에 의해 부서졌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과거 분사가 현재 완료할 수 있는 경우를 보죠. has written을 보세요. written은 동사, right의 과거 분사니까 has plus pp, 이런 형태로 현재 완료가 되었죠. yet는 부정문에 쓰여서 아직, 이런 뜻이 되니까 he has not written a letter yet. 그는 아직 편지를 다 쓰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책은 Mr. Park에 의해 쓰여졌다, 이런 말인데요. was written을 보세요. 과거 분사 written은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로 쓰인 것이죠. 자 다음 have you ever seen a tiger? 자 당신은 호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어요. have와 seen을 보세요.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과거 분사 scene은 현재 완료에 쓰인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had pp의 형태로 과거 완료에 쓰인 과거 분사를 잡혀보죠.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the train had already started, 그 기차는 벌써 출발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ad started를 보세요. had pp니까 과거 완료죠.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 started는 과거 완료에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 분사는 수동태, 완료 시제에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사의 구체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분사는 진행 시제나 완료 시제, 수동태를 만드는 용법 외에도 형용사로 쓰이는 용법이 있습니다. 즉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직하는 역할을 하거나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앞이나 혹은 뒤에서 직접 수직할 때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보호를 쓰일 때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정적 용법에서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직할 때에는 명사 앞에서 수직합니다. 하지만 동반하는 어구, 즉 수반 어구가 있을 때에는 명사 뒤에서 수직하죠.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뜻이 있어서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뜻이 있어서 뭐뭐 하여진, 뭐뭐 되어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능동과 진행, 즉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부터 살펴보죠. 플라잉을 보세요. 날다 플라이의 현재 분사형이죠. 날아가고 있는 새, 나는 새 자 이런 식으로 명사 보드를 앞에서 수직해주고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이 되겠어요. 자 해석해보죠. Look at a flying bird, 나는 새를 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직하는 경우를 보죠. The boys reading in the room are my cousins. 리딩을 보세요. The boys를 수직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리딩 혼자서 수직하는 것이 아니고 방 안에서 책을 읽는 소년들. 자 이런 식으로 reading in the room이 함께 수직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사가 수반한 어구가 있을 때는 명사 앞이 아니고 명사 뒤에서 수직하는 것입니다. cousin은 명사로 사촌 이럴 뜻이니까 The boys reading in the room 방 안에서 책을 읽는 소년들은 Are my cousins, 나의 사촌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 Where did you see a running dog? 러닝을 보세요. 뛰어가고 있는 개. 자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명사 dog을 앞에서 수직해주고 있죠. 자 해석해보면 Where did you see a running dog? 어디서 너는 뛰어가고 있는 개를 보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려문 Do you know the man standing at the gate? 스탠딩을 보세요. 문에 서 있는 그 사람 자 이런 식으로 At the gate라는 어구를 수반해서 명사 the man을 수직하죠. 자 그런데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반 어구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해석해보죠. Do you know the man standing at the gate? 너는 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스탠딩 at the gate 자 이 부분을 The ma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바꿔보죠. 자 이번에는 수동과 완료의 뜻이 있는 과거분사가 들어간 예문을 보겠습니다. B. Where are the broken sticks? Broken을 보세요. 과거분사죠. 부러진 이런 수동의 뜻이 있으니까 Broken sticks 이렇게 하면 부러진 막대기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과거분사 broken은 단독으로 명사 sticks를 수직하는 한정적 육법으로 쓰인 것이죠. 자 해석해보죠. Where are the broken sticks? 부러진 막대기들은 어디에 있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Broken을 보세요. 역시 명사 the sticks를 수직하는 한정적 육법인데 자 이번에는 단독으로 수직하는 것이 아니죠. Tom에 의해 부러진 막대기들 자 이런 식으로 By Tom이라는 어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D에서 수직하는 것이죠. 자 해석해보죠. Those are the sticks broken by Tom 저것들은 Tom에 의해서 부러진 막대기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Yesterday I got an email written in English Yesterday I got an email 어제 나는 이메일을 받았다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져 있는 정리하면 나는 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ritten을 보세요. 쓰여진 자 이런 수동의 뜻을 가지는 과거분사죠. 앞의 명사 언 이메일을 수직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이메일 차이던 식으로 뒤에 in English 이라는 수반하고가 있기 때문에 명사 이메일 뒤에서 수직하는 것이죠. 자 written I를 관계대명사를 써서 바꿔보겠습니다. 선행사 이메일은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로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해보죠. 이번에는 완료의 의미를 지니는 과거분사를 보죠. 명사 리프의 복수형이죠. 리프는 나뭇잎 이런 뜻입니다. 자 fallen을 보세요. 떨어지다의 과거분사죠. fall, fell, fallen 이렇게 변하죠. 여기 fallen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잎들 이런 완료의 의미로 명사 leaves를 수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allen leaves 하면 낙엽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해석해보죠. look at the fallen leaves 저 낙엽들을 보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명사를 수직하는 용법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분사가 주격부호나 목적격부호로 쓰이는 경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나는 매일 오후마다 피곤함을 느낀다 이런 말이죠. 자 타혈들을 보세요. 피곤하게 하다 타이어의 과거분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의 뜻이 되어서 피곤하게 되어진 즉 피곤한 이런 의미가 된 것이죠. 요즘은 그냥 형용사로 취급하죠. 자 누가 피곤한 겁니까? 그렇죠. 주어 I가 피곤한 것이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주격부호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사가 부호로 쓰이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목적격부호로 쓰이는 경우를 보죠. 나는 그들이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밍을 보세요. 앞에 지각동사 so가 나왔죠.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 자 이런 구조에서 목적부호로 현재 분사나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이 있으니까 그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누가 헤엄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목적어 댐이 헤엄치고 있죠. 그래서 스위밍은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목적부호로 쓰인 것입니다. 자 결국 서술적 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물을 보죠. seem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말이고 pleased 기쁜 gift는 명사로 선물 이런 뜻이니까 he seemed very pleased with my gift 그는 나의 선물에 매우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pleased를 보세요. 기쁘게 하다 please의 과거 운사죠. 기쁜 이런 뜻이 되죠. 자 요즘은 그냥 형용사로 취급합니다. 자 누가 기쁜 것입니까? 그렇죠. 주어 he가 기쁜 것이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니까 주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로 쓰였으니까 서술적 용법이죠. 자 다음 I feel tire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항상 늘 이런 뜻이니까 I feel tired all the time 나는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tired를 잘 보세요. 여기 tired도 주격 보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유나이티드는 유나이트의 과거분사죠. 유나이트는 타동사로 결합하다 단결하다 합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과거분사니까 단결된 이런 뜻이 되겠어요. They became strongly united 그들은 강하게 단결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를 보세요. 여기에 유나이티드는 became이라는 불완전 자동사를 보충해서 주어 데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로 쓰인 것입니다. 역시 서술적 용법이 되겠어요. 자 다음 He stood watching TV stood 서있다 stand의 과거형이죠. Stand stood stood 이렇게 변하죠. He stood watching TV 그는 TV를 보면서 서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왓칭을 보세요. TV를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의 뜻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어 he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왓칭은 주격 보호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He came running 그는 뛰어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러닝을 보세요. 현재 분사 running은 진행의 뜻으로 주어 he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로 쓰인 것입니다. 역시 서술적 용법이 되겠어요. 자 다음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분사들을 살펴보죠. 나는 그가 피아노 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플레잉을 보세요. 지각 동사 hold가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 playing이 쓰인 것이죠. 자 물론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피아노를 연주합니까? 목적어 힘이죠. 그래서 여기 플레잉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보호로 쓰였으니까 서술적 용법이 되겠어요. 자 다음 leave the door closed leave는 흔히 사용되는 떠나다 이런 뜻 말고 머머한 채로 놓아두다 남겨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뜻이에요. 자 closed를 보세요. 동사 close의 과거 분사죠. 문이 닫혀있는 것이니까 과거 분사 closed는 목적어 더 도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적 용법이 되겠네요. 자 해석해 보죠. 문을 닫힌 채로 놓아두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사가 관용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kept talking을 보세요.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해하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keep ing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spent 보내다 쓰다 spend의 과거형이죠.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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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하죠. spent most of time reading 자 여기를 잘 보세요. spend 시간 ing 하면 뭐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자 해석해 보죠. I spent most of time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reading a novel 소설을 읽으면서 자 정리하면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설을 읽으면서 보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사항 하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죠. 자 우리 앞에서 지각동사의 목적 부어로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동사원형이나 현재 분사 즉 ing가 올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동사원형이 올 때와 현재 분사가 올 때 그 뜻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동사원형이 목적 부어로 나오면 어떤 동작이 완료된 것을 말하고 현재 분사가 목적 부어로 나오면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죠. 자 소 그리고 싱을 보세요. 소가 지각동사니까 목적 부어로 싱이라는 동사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녀는 노래를 다 불렀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완료된 것을 뜻하죠. 자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가 목적격 부어로 나오는 경우를 보죠. I saw her singing a song. So 그리고 singing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 singing이 지각동사 so의 목적 부어로 나왔습니다. 자 지능이 뜻이 있으니까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즉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지능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쓰 수가 있습니다. She was singing a song when I saw her. She was singing a song.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When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각동사의 목적 부어로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 동작이 완료된 것이고 현재 분사가 나오면 그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 사역동사가 나오는데 사역동사의 목적 부어로는 현재 분사가 올 수 없습니다. 지각동사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자 예문을 보죠. 자 메이드가 사역동사니까 목적 부어로 동사 원형 클린이 나왔습니다. 계속하면 I made him clean the room. 나는 그로하여금 그 방 청소를 하게 했다. 즉 나는 그에게 그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처럼 클린을, 클리닝 이렇게 현재 분사로 쓰면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동사가 나왔으니까 have나 get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have나 get은 둘 다 시키다 이런 뜻이죠. have나 g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부어 자 이런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부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적어와 목적부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have는 목적부어로 동사 원형이 나오고 get은 목적부어로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뜻은 목적어를 a라고 한다면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하지만 목적어와 목적부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have나 get 모두 목적부어로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자 이때 목적어는 주로 사물이 나오죠. 자 해석은 a가 뭐뭐 되도록 시키다 a를 뭐뭐 당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예의로 보면서 확인해 보죠. 나는 그에게 그 나무를 자르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head는 have의 과거형이죠. 자 힘 그리고 cut을 보세요. 목적어 힘과 목적부어 cut은 그가 자르다. 자 이런 식으로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head의 목적부어로 cut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head 대신에 get의 과거형 got을 써보죠. 자 이번에도 목적어 힘과 목적부어 투컷의 관계가 능동입니다. 그래서 got의 목적부어로 투 부정사 즉 투컷이 나온 것이죠. 자 이번에는 목적어와 목적부어가 수동의 관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he had his car repaired 리필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his car와 리필을 보세요. 차가 고쳐지다 이런 식으로 수동의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head의 목적부어로 과거 분사 리필을 가 나온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he had his car repaired 그는 차를 수리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e got his car stolen stolen 훔치다 still의 과거 분사죠. still stole stolen 이렇게 변하죠. his car 그리고 stolen을 보세요. 차가 훔침을 당하다 즉 도난당하는 것이니까 수동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ot의 목적부어로 과거 분사 stolen이 나온 것이죠. 자 해석해보죠. he got his car stolen 그는 차를 도난당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것들 단어와 예문 중심으로 꼭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분사 국내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